어제 낚시는 또 포기하고 거기서 술을 먹다가 저 형국 집에 와서 또 술을 좀 퍼먹고 하다 보니까 땡땡 부었습니다 야 뭐 되시기? 응 그래 응? 야야 응 아 아 아 어 아 아 잠깐 아 아 그냥 으 으 으 보거, 보거, 아니 그러셔. 아니, 네 자리가 사라고. 술을 좀 퍼먹고 하다보니까 땡땡 부었습니다. 오후 1시에 일어나서 형국에는 지금 일갖고 청소하러 저 혼자 차도 없고 스쿠터도 없고 이 완전 뭐 느림의 미약인가. 아씨가 겁을 나와. 자, 치워 자더라. 아, 가자. 내가 선생님 안 되지 않네? 여기가 농가닥끼리 있나? 드디어 제주 느낌이 물씬 나고 사람들도 많네요. 여기 오니까. 어, 한 번 먹어 여기. 아, 카약트 하는구나. 야, 살 좀 찍어라. 우와, 재밌겠다. 프리마켓 같은 거. 아, 프리마켓 같은 거. 아, 아닙니다. 그냥 대기하는 거네, 그거 카약트. 신발 누워야 돼. 와, 신발 바로 뛰고 싶네. 장난 아니지? 와, 이렇게 카약트 하는 거야. 아, 저 트래킹하기 좋게 해놨네. 산책하기. 아침에 줄어놨는데, 니 진짜 까부싶어. 진짜 까부싶어. 어제는 뭐, 니 청소할 때 뭐. 혼자 대면 돌아보고. 진짜 까부싶어. 와, 니가 열리자. 자면 하지. 병을 다 떨드만. 아니, 내 일을 자는데. 니, 여기도 옆에 자다가. 괜히 쿵쿵쿵 뛰고 있어. 내 머리 위로 괜히 지나간대. 하하하하. 살 맛나? 응? 살 맛나? 으응. 근데 가격 대비 13,000원. 니가 넣었던데 훨씬 더 푸짐하게 나오네. 훨씬 푸짐하게, 느낌 있게 나오네. 진짜? 응. 그리고 이건 대신 또 8,000원. 우와, 진짜? 하하하하. 양태 물장. 더 쉽다. 퍽. 예, 예. 그럼 많이 편하면 되세요. 아랫니만 있어. 물지 않니 손으로 줘도 되네. 이거. 아, 당근이네? 절대. 마을 — 삐끼들인가 보네. 도망가네? 이건 명소재야. 오오오우. 잘 Reform. 우와, comments. 와, 진짜 이 아들은 눈이 짝지여져 가지고. 우와, 불. 와, 불 딱 닦아. 아 얘가 염소. 여기 옆에 양이네. 야 아까 귀엽게 생겼다. 야 진짜 귀엽다. 내 손가락 없는 거 봤나? 양이 염소보다 훨씬 귀엽네. 생긴 거 자체가 귀엽다. 두 발 정리 좀 해야겠다. 앞에 보이나? 진짜 눈 보이나니? 야 애들 진짜 안 쳤다. 장난 아니다. 니 제대로 만져봐. 와 털 장난 아니네. 양끝 깊네. 장난 아니다 지금. 양끝 깊이네. 여름에 양끝 깊겠다. 이제 여름에는 깎겠지. 아 귀엽으라. 당근 안 먹어요. 아 당근 안 먹어요? 애기라서 조그만 입만 먹어. 연한 입. 가위 드세요. 이리 와. 야 이거 많네. 아 이 새끼들은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 그냥. 아 그런 거. 풀어놓은 게 아니고. 아따 냄새야. 와 진짜 깊다. 와 진짜 깊다. 와 진짜 깊다. 야야야. 사람 찍고도. 하나 둘 셋. 아 이게 사람이 오니까 다 달라붙네. 맞습니다. 소 아니다. 어 당근 말고 그건 뭔데? 아 네. 이거는 그니까 그 토끼 그금 같은데. 한번 물어보려고. 아 진짜 예쁘게 생겼다. 새끼 진짜 귀여워. 자 먹을 수 있어? 어. 못 먹을게? 어. 야 이거 먹나 이거? 우와. 이것도 먹나? 아 이것도 먹나? 이 새끼들 주는 거야. 뭐. 아 아닌데 새끼들. 어 먹네 새끼들. 새끼들 이걸 먹네. 야. 야.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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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하다 치열하다. 개 치열하다. 좀 닦자. 니하다. 늦을 건 늘어져. 닦고 와라 아이. 토끼는 만질 수 없지 않나? 걔들 가만 있나? 토끼가 좀 으하지? 빠르지? 니. 젊은 토끼다 이거. 아이다. 거북이다. 어. 왜? 오. 놀래라. 오. 오. 야. 어떻게 사자처럼 앉아있냐? 얘들이 커플이네. 사이가 참 안좋아 보게나 근데. 동사 가야지. 돈값 안 할래. 내가 이래 밖에 못하나. 관객이 왔으면 좀. 너무 쉽게 돈보는 거 아니야? 야 니 혼자 있냐? 동그란 니 혼자 있냐? 좀 던지자 볼까? 응. 좋아. 던지었나? 야 누구야? 이거 진짜 이게. 너희 이래 나왔지? 자료를 맞아도. 피하지도 않네. 아 멋지다 털봐라 밑에 털. 아. 그곳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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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블론드 헤어 씨리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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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하하하하 밀어서 몰아 왜 볼래 이거 어? 저 손으로 들어와 야 와 아따 빠르다 토끼네 하하하하하 와 진짜 빠르네 빠르니 밀어 본다 아 이따 그러네 자 그럼 약자네 왜 괴롭히는데 너가 확폭하면 안되지 나중에 다 돌아온다고 와우 완전 미뚜당한다 하하하하 우와 커피는 한잔 먹읍시다 산양육 놀래 지애니 오빠야 좀 만져봐도 될까? 야 그럼 관리가 잘 돼있나? 털이 좋네 어휴 힐링돼 어휴 힐링돼 힝힝 힝힝 몰웨이 진애니 멈춘중 보자 오우 으으으으 완전 생생이네 진짜 진짜 맛있다 와아 와 대박 진짜 완전 원액이야, 원액. 와.. 와.. 형님 이거 뭐 설탕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죠? 설탕 한 1도 안 더. 와.. 진짜 맛있네요. 완전.. 아니 설탕 1도 안 들어갔어요. 와.. 대박. 진짜 그냥 한라봉인 상태에서 짜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완전 100% 퓨어? 네. 원하시면 조금 더 드릴게요. 아.. 뭐라고? 원하시면 조금 더 주신단다. 이거 원하나.. 난 좀 많이 원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아.. 조금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샷 원샷. 네. 원샷 해야라고 드리면 잘 나와요. 저기 운동이 이거 짜는 운동이에요. 많이 들어갑니다. 아.. 한라봉이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걸어서. 그나마 다행히. 한국이 집 근처에. 또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어서. 저녁을 내오러 가는 길입니다. 좀 재주스러운 거 먹어야지. 오늘 해물라면도 별로고. 고기도 그냥 떡볶이. 해점하고 나서. 떡볶이 안.. 안 댕기나? 떡볶이? 떡볶이 너무 물러요? 아.. 한다고 갑자기 소파에 바람이.. 아.. 진짜 그만해 봐. 조림 세트. 네. 갈치조림 세트 인삼 하나 주세요. 갈치조림 세트 인삼 하나 주세요. 네. 맛있겠다. SNS용 하나 남겨주시고요. 뭐부터 한 번 먹을래? 딱새부터 한 번 먹을래.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생생오 이거 많이 안 먹었거든. 생생오 새로 이거 이거 맛있어. 달달하네. 내가 소라색 찐 거 진짜 좋아하는 거. 또 문화 아니야? 뭐래서 한라산 못 가도. 돈은 다 한라산 묻어. 제주도 와서 술만 오지게 풍꺼워. 밥을 들고 밥은 조금 남겨주는 게 예의거든. 아따 소리. 제주스럽다. 뚜껑 살 조금 열어놔야 돼. 국물이 많이 없네. 지금 안 먹었지? 제주도에서 안 먹었지? 안 먹었지? 죽이 줄 테니까 딱 봐라이. 가보자. 그왔네. 그왔네? 근데. 제주산 갈치인지 뭐. 어디 세네갈 갈치인지. 구분은 잘 안 가는데. 아 좋다. 나 이런 무시가 좋아 무시. 어 나도 좋아. 엎도둑 맛나 안 보자. 대다란 맛은 아닌데. 맛있는 맛이네. 죽음이 방정맞네. 거짓마. 아까 염소 자석들인데. 양념이 좀 잘 돼. 나도. 점점 느끼고 있었다. 나 아까 떡볶이 안 돼. 저 같은. 아. 갈치야 내동 가니까. 다 먹네. 얼마 안 조림이네. 저희는 맛집 정보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인터넷 검색에서 점수 높은 곳으로 온 건데. 이게 먹어보니까. 아. 75,000원은 좀 과하지 않나. 제주산 갈치라 이렇게 비싼 건가요? 갈치 알. 솔직히 맛으로 따지면. 남대문 시장 갈치 골목에 9,000원짜리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래. 어제 말고. 그렇게 또 먹게 해 먹냐. 오늘 딱 술 안 받은 날인가. 여기. 여기 올라오면. 갈아다니만 넣어주세요. 여기 와서. 나 형만. 가요? 혼자 갈게였더라. 저 큰 집에서. 너무 적적하고 너무 구름이 쌓이니까. 아 그리고. 나는. 오래 쓸 줄 알고. 휴지 두 개만 사놨는데. 지금 벌써 다 돼. 휴지 봐. 왜 저래 빨리 다른지. 내일 또 사러 가야 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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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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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